3할 1푼 우리 4할까지만 끌어올리자 4할까지 충분히 끌어올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더슈의 배드랑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에서 4할까지 잘 못친다 그거는 하! 힘적을 던져 4할을 못칠 수가 없지 4할을 못치면 안되지 이 난이도에서 나이스야 파워배팅을 했기때문에 이런것도 뚫린다고 돌아와있게 미쳤잖아 3할을 못치고 레전드 난이도에서도 3할 치는 사람인데 흥분하지 백 안가져 리그 고! 뛰어! 고! 뛰어! 그렇지! 크리! 파! 침 뱉지 마세요 운동장의 침 뱉는거 아닙니다 우리 조안나 누나님 깔끔! 나이스 오호! 방금 살짝 위험하긴 했다잉 좌우!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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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노 대시 안에서 망했을 것 같은데 기효뺄 일단 서있어 네 자 이럴때는 3로 커버를 가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까비 보리죠 아아 화이팅 떼까룩 떼까룩 돌아 한번 해볼까? 지금이니? 난 살았다 그렇지 더블플레이 완성 어? 주자 2,3루 타이밍 타고 나올 확률 50% 자 이거는 하나야 그렇지 오우야 세입죽었어 야 이러다가 자 큰거 한방으로 분위기 한번 만들어봅시다 어어 챙겨 살짝 침을 흘렸거든요 준비하시고 어어 그냥 짧게 치고 나간다는 마인드로 칩시다 살아나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겠냐 팀이 이겨야되니까 어찌됐든 내가 안타치면 빨리 배팅장갑 사주고싶다 오어어 왔는데 갈랐다 나이스 이게 파워스리 띠니 감진이죠 롯스 볼레이시니까 뛰어도 돼 어차피 볼레이시거든요 그렇지 atives 내 스탬 스탬 스테을 올려 이런거 작은거의 하나하나에 나중에 스노우멀이 굴러간다 이런것도 뛰어야되요 스테을 올려 고이죠 보시 홈들어가!! aweoff 자 반응잘해야되요 오케이 앞에 뭣은 원이냐 그냥 넣어 드리자레조uria 던지면 되는데 뭐하러 어렵냐 вд 왔다 오сь 자신반에 붙었어 지금 어 좋아요 아 공이 솟아올라 어? 공이 막 솟아오르네 볼끝이 좋네 앞에 런닝 런닝 DDR 나이스 파우스윙 오니 자 집중해서 스파 놀랬죠 지금 제 타고 해 한 방 더 간다 이격수 중해라잇 오케이 예 깜깜 좋잖아요 커팩 완벽하잖아 어? 투스킹이 뛸 만한데요 이격 한 방 뒤집어 봐 아니 같군요 오, 나이스 됐다 x3 아, 뛰었으면은 지금, 이거 13룟네 너무 하쉽죠 이러면 또 100% 100%로 다블칠꺼 아니야 안 죽지 x3 뛰고싶다 하지만 뛰면 안돼 아까같은 1위 다시 만들어서놨 어우야 오오오오오오 뛸까마니까 고민했어 야 어떻게 뭐 안되냐? 택업? 택업하라고? 이걸 택업하라고? 이거를 택업하라고요? 말 들어. 나 꼬친 말 잘 들으니까 택업하리잖아. 그럼 해야지 완벽하구만 세컨드플라이에 뛰는사랑 꼬친 말 잘 들어야겠는데 이거? 보여줘. 나이스 엔딩요정 여기까지 자 미친듯이 이어가 봅시다 어드밴설터로 파워스윙 이걸로 갑시다 클러치 올려? 될려나? 주자 1롯네? 그럼 홈런 밖에 없겠구만 홈런칩시다 쓱 참아주고 자 이번에 가운데 올 확률 굉장히 높죠 자 여기서 한번 어깨에 힘빡 주고 운동이 힘빡 주고 허리돌려 까비 오와! 오와!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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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보인다 선이 보여 어디로 올지 보입니다 컨디션이 좋은거야 그렇지 이런날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거야 그러니까 타위를 빡고 올라가잖아 컨디션이 겁나게 좋잖아 요런것도 응 저거 두고요 기본 스윙으로 아하 까비 좀 말랐죠 넘길만 한데 윈스볼 넘길만 아아 오늘 운이 안 좋네 까비 퍼펙트 타격이 두번 나오는데 두번 다 잡혀? 밤은 좋거든 약간 운이 안 떨어져 약간 리정우처럼 리정우 초반처럼 지금 다 잡히거든요 라인성 타고 이런 느낌이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힘이 쭉쭉 빠지는 느낌 리정우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있어 봐봐 봐봐 1개 메가리가 없어진다니까 라인성 타고 퍼펙트 완벽한 타이밍에 잡히니까 힘이 없잖아 힘이 공감된다 공감돼 자 이집 타고 드디어니니 까비 어우씨 고인 Vincent 체인지없 던지고 있네 오오오 아름다운 메이버를 가졌습니다 무조건이죠 오 만났다 친구 만났다 친구 친구니요? 어머님이니? 오 두고폼 봐 또 와 씨 봐줬다잉 잘 맞으면 바잡히고 있잖아 무슨일이야 이게 너 보여줘야되는데 기가한번 너는 나중에 카톡으로 물려줘야지 쪼그만 아니야 진짜 오 진짜 작다 여태까지 맞나보니 수중에서 제일 작은데 오오 말려요 어떡해 안돼 안돼 이러면 스킬 당한다고 해시태그 해야된단 말이야 해시태그 친구뻘 해시태그 찢어버림 말루다 말룹니다 홈 전쟁수비를 안했죠 지금 하나만 합시다 오케이 병살 나쁘지않아요 찢어버려 찢어버려 친구뻘 찢어버려 와우 내 타율 다 깎아먹고 있잖아 어 아 안돼 야 공 개말려 내가 끝낸다 딜 박아야된다 지금 해시태그 해야된다고 지금 아잇 만납시다 전화해야된다고 닛벌 별거 없다라 해야된단 말이야 지금 어 닛벌 아이씨 바뀌었네 정답이 벌 벌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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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도 없네 내 스윙 한 번에 누군간 웃고 누군간 울겠구만 벌이죠 가운데 몰리면 바로 강감하게 파우스윙 할텐데 이번에도 볼 쓰리 볼에도 쳐야지 이건 내가 볼랜다고 볼랜 나간다고 답이 없어요 오늘의 엔딩요정 갑시다 파우스윙 갈겁니다 무조건 파우스윙 이거는 엔딩요정 역시 엔딩요정 아 안끝났어 좋았어 엔딩요정 확실하게 갑시다 그렇지 엔딩요정 BDR이니 오 좋아요 5타수 5타수 무한타에서 끝낼거를 지금 6타수 무한타로 끝낼려고 이 녀석들이 그냥 내 타위를 어디까지 떨어트리려고 지금 어? 게임을 안 끝내고 있는거야 오케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쳤구만 좋았 나는 우투를 찢어 그렇지 바로 2루타 야 운이 너무 없는거 아니냐? 과자 피냐? 다 정면으로 가 그거를 피해야된다고? 안터치기가 이렇게 빡세써? 타이밍 너무 좋잖아 그래 얼마나 좋냐 타이밍 운도 계속되면은 실력이라 그랬어 각각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것도 실력이라 그랬어 그니까 이 상황을 제가 바꿔야됩니다 이런식으로요 좋습니다 아하 이런거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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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넘어갔어 누르치에에에에에에 이겁니다 깔끔해 어디갔어? 베이스 여깄네잉 좋아해줍니다 이거거든요 운이 없어? 그러면 운을 내편으로 만들면 운도 실력으로 뚫어버릴거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의 에딩요드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dry chamomofi poets graft 하고 걸어 검정 nerves 시장 ㅋㅋㅋ 從